안녕하십니까 남아선의 물린다TV 음봉뿐을 몸에서 뽑으러 실패하지 않는 남자 물린다입니다 왓다 나이스 나이스브랄 야 여러분 금복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운전스는 0.8 상승했고요 나스다 지수는 무려 3.34 급등을 했습니다 나이스 나스다 S&P500은 1.50 상승했고요 필라데피아 번토체 지수는 무려 3.70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부랄 살았다 살았어 야 아따 마 살았다 살았어 야 프리장에서 완전히 전쟁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죠 13% 14% 급락을 했는데요 저는 이 와중에서도 쫄지 않고 매수를 했습니다 BNKU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 BULZ도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은행관련 BNKU BULZ를 매수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봄에 옷을 좀 사입을 하고 20만원을 줬는데요 그 돈을 옷을 안 사입고 긴급하게 투입을 했습니다 뭐 담보 신사하면 되지 저는 이렇게 가감하게 있는 돈 없는 돈 끊어모아가지고 매수를 했고요 BNKU는 현재 6%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격 이 가격이 45달러에서 매수를 했고요 BNKU를 매수한 이유는 은행 3주라서 매수를 했습니다 3월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CCI가 우물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아따 마 잘됐다 잘됐어요 BULZ도 11% 급등이 나왔는데요 BULZ도 제가 매수를 했죠 자 BULZ는 2주입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2주를 매수했다 한 10달러 정도에 매수를 했고요 오늘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와... 이제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이 시작되나 싶습니다 여러분 고전 대비 약 65% 빠진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CCI가 우물했기 때문에 계속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TQQ, FNG, SOS, BULZ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쟁 이슈는 끝났다 전면전을 함으로써 이제 불확실 해소가 정말 해결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이든이 연설했죠 러시아에게 군 투입을 하지 않는다 자 군 투입을 안 함으로써 러시아와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끝없는 제재 그 다음에 대화를 얘기한다고 했고요 수출이라든지 다른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수출을 통제를 했죠 러시아에게 수출도 금지한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군화에 한판 붙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군인들이라든지 정말 민간이 상상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전쟁을 하고 나니 불확실 해소는 해결되었다 전쟁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침에 기분이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티켓큐도 9.53 급등을 했는데요 티켓큐 고점 대비 약 46% 빠진 종목입니다 와 여기서 말할 걸을 올렸죠 정말 대단합니다 13% 급락이 나왔는데 바로 20% 평동성 20%로 걸을 올렸다 지금 이제 CCI가 우물했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CCI가 우물했으면 여전히 매수 찬스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 현금이 있고 기다리신 분들은 오늘 만약에 급락이 나도 반등을 하던 이 CCI가 우물했을 때는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FONG도 약 9% 반등을 했는데요 역시 9% 반등했지만 티가 나지 않습니다 60% 빠진 종목이고요 와 정말 반등 셉니다 여러분 CCI가 아직 우물했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SOSL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 SOS는 약 10% 급등이 나왔는데요 역시 CCI가 우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매수가 유용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CCI가 우물 때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BULZ는 12% 급등이 나왔고요 역시 BULZ도 고정도 65% 빠진 종목입니다 이제 V차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서 강력하게 4만원치 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CCI가 우물했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증시는 되게 좋은 반등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오늘 큰 반등으로 제 계좌는 평가손이 마이너스 1670만원입니다 마이너스 2300만원까지 갔었는데요 어제 한방에 700만원 800만원 끌어올렸습니다 평가손익률 마이너스 34% 비록 지금은 코피 취급을 하고 있지만 걱정 없습니다 지금 올라간다 우상향을 한다는 믿음 때문인데요 저는 현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스 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